안녕하세요. 잼스기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전북에 왔는데요.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지역아동센터에 기타를 기부하기 위해 왔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께서 슈퍼땡스를 보내주셨는데 원기업을 모아 기타 한 대를 구했습니다.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헥스기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기타 한 대가 아닌 총 5대를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도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금 팔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. 이 기타들을 바로 전달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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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사인을 왜 그러실 거 같은데? 감사합니다. 배고파지 예전에 아쉬웠던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... 그 보이드 만들면 맨날ướ Quiz 보고 그거 주세요 아 아 유튜브에 올릴거에요 너무 시간 많이 뺏어도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저녁마다 지금 내 애들이 이렇게 좋아할지 이 친구가 정말 많이 좋아해 주네요 내가 봤어 어디에 잘 있었어 여러분들과 핵스 기타 덕분에 좋은 일도 하고 정말 보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악기가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부한다고 댓글을 단 뒤로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셔서 제가 일일이 피크로는 못 만들었는데 쇼츠로 따로 영상을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 기타를 추가로 지원해주신 핵스 기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핵스 기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